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깜짝 선물 준비를 했어. 그거 이상한 건 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새로운 신기술 개발했다고 이런 건. 아, 다행히 내놓으셨네. 내 중간에 오자. 와, 안 멈추시네, 진짜.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훌라후프를 만들었어. 당신에게 선물하려고. 여보, 내 손 딱 소라라 들어준다 생각하고. 진짜, 진짜. 올해에는 이 훌라후프 돌려서 10키로 도전해봅시다. 이거 드시고 또.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, 선생님. 나 입문으로 나가고 싶어. 그럼 나가세요, 어머니. 이게 어머님이 마음이 되게 약하세요. 어떤 짓이나? 어머나. 아, 아, 찡그러운데. 나 올라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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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머니 나 이분하고 친구로 온데 자신 없어요 근데 갸륵해서 좀 따라가보긴 하려고요 나 위에서 하는 거니까 나만 믿어